아주 특별한 축하 인사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없어질 줄 알았죠. 없어질 줄 알았는데 회생을 했으니까 저희 당으로서는 불량구도가 아닙니다. 당을 부디 잘 추서려가지고 수도권에서 모두 후보를 좀 내주시면 저희들이 선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철수 파이팅입니다. 안철수 파이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대선 때도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당시 후보의 표를 가져오면 우리 유리하다 저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 이중대 맨날 이런 표 많이 했어요. 좌파 무슨 좌파라고 했죠. 하여튼 얼치기 좌파라고 했나요. 일단 저쪽을 범여권으로 대략 규정을 하고 이쪽에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고 국민의당에서 후보를 내면 어차피 진보진영의 표를 갉아먹으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 쪽에서 자유한국당이 아무래도 제일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선자를 좀 낼 수 있을 거야라는 취지의 얘기신 것 같은데 저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런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당내의 분난부터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하고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털고 보수의 새로운 기치를 보여줄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최근에 지지율을 보면 한 10에서 15, 6% 정도가 자유한국당이 나오는데 제가 지지율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는 14.9니까 한 15% 정도 되고요. 지금 어쨌건 보수를 대표한다고 하는 제1야당의 지지율로서는 너무 참담한 지지율 표거든요. 저렇게 지지율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저는 생각하기에 탄핵 자체의 정당성도 부정하고 법원의 판단도 부정하고 그리고 어쨌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고 가려고 하는 당내 세력이 있고 그러면 국민들은 그거를 적폐나 구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끌고 가다 보니까 중도 보수층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탈피하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도 첫 번째 필요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분부터 빨리 정리해서 보수 정당의 기치를, 가치를 제대로 보이셨으면 바람이 듭니다. 홍 대표께서 지금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국민의 정당이 잘 나가고 여론조사 지지율이 늘어나면 민주당 표를 깔아먹을 테니까 우리한테 유리하다. 그러니까 후보도 많이 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보면 민주당 지지율은 50%대에서 거의 견고하고 나머지 가지고 쪼개먹고 1, 2% 주고받고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후보 다 내면 한국당 수도권은 전멸의견이 와 영남에서도 한국당에다가 바른 정당 후보 내고 국민의당 후보 내면 한국당 텃밭까지도 위협받기 때문에 저거는 마음이 없는 말씀이고 각자 열심히 해서 지지율을 늘려가지고 나중에 합하자. 라는 게 연대를 하든 통합을 하든 그래서 지지율 지방선거를 치르자 표를 모으자는 게 본인의 본 마음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축하 인사를 보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저는 국민의당이 없어질 줄 알았죠. 없어질 줄 알았는데 회생을 했으니까 저희 당으로서는 불량 구도가 아닙니다. 당을 부디 잘 추세려가지고 수도권에서 모두 후보를 좀 내주시면 내년 저희들이 선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쪽에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고 국민의당에서 후보를 내면 어차피 진보진영의 표를 갉아먹으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 보수 쪽에서 자영당이 아무래도 제일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당선자를 좀 낼 수 있을 거야 라는 취지의 얘기신 것 같은데 저는 홍준표 대표가 지금 이런 얘기하시는 것보다는 당내 분난부터 어떻게 빨리 해결을 하고 어떻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털고 보수의 새로운 기치를 보여줄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최근에 지지율을 보면 한 10에서 15, 6% 정도가 자영당이 나오는데 제가 지지율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나온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14.9니까 한 15% 정도 텐데요. 지금 어쨌건 보수를 대표한다고 하는 제1야당의 지지율로서는 너무 참담한 지지율 표거든요. 저렇게 지지율을 조금밖에 받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까지 저는 생각하기에 탄핵 자체의 정당성도 부정하고 법원의 판단도 부정하고 그리고 어쨌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고 가려고 하는 당내 세력이 있고 그러면 국민들은 그거를 적폐나 구태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끌고 가다 보니까 중도 보수층 입장에서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탈피하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도 첫 번째 필요 조건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조치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부분부터 빨리 정리해서 보수 정당의 기치를 가치를 제대로 보이셨으면 바람이 듭니다. 홍대표 교수님 마음이 없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국민의정당이 잘 나가고 이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철수 파이팅입니다. 안철수 파이팅이라고 했는데 지난번 대선 때도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당시 후보의 표를 가져오면 우리 유리하다 저렇게 얘기했었잖아요. 홍준표 대표는 민주당 이중대 맨날 이런 표 많이 했어요. 좌파. 무슨 좌파라고 했죠? 하여튼 얼치기 좌파라고 했나요? 일단 저쪽을 범여권으로 그냥 대략 규정을 하고 한참을 만들고 있어요.